내년 초 차기 한화금융지주 회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2012년부터 한화금융을 이끌어온 김정태 회장. 내년 임기 종료 후에는 더 이상 연임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인데요. 10년 만에 새 수장을 맞이하게 되는 만큼 차기 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. 윤다혜 기자입니다. 김정태 한화금융 회장이 내년 3월 25일 네 번째 임기 종료를 앞뒀습니다. 한화금융 정관상 추가 연임이 불가능한 만큼 매년 초에는 10년 만에 새로운 한화금융 회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김 회장은 1952년생으로 지배구조 내부 규범에 따라 회장의 나이는 만 70세를 넘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. 2012년부터 한화금융을 이끌어온 김 회장은 현재 5대 금융지주 회장 가운데서도 맞청입니다. 그룹 내부는 물론 금융권에서도 존재감이 큰 만큼 정관을 수정해 또 한 번 연임할 것이란 설이 나돌았지만 김 회장은 내년에 물러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. 김 회장은 최근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서 연임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. 차기 회장 후보로는 하명주 부회장과 지성규 부회장, 박성호 하나은행장 등이 거론됩니다. 김 회장의 뒤를 이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한 부회장이 꼽히고 있습니다. 한 부회장은 지난 2015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친 통합은행의 초대 행장을 맡은 뒤 지주 부회장에 올라 줄곧 그룹 내 2인자 역할을 해왔습니다. 이변이 없는 한 한 부회장이 가장 유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채용비리와 사모펀드 판매 등 재판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 부담입니다. 지성규 부회장은 한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하나은행장을 지냈으며 중국 유한공사 은행장 등을 지내 글로벌 전문가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현재 금융지주의 핵심 계열사인 은행을 이끌고 있는 박성호 행장도 후보군에 거론됩니다. 특히 박 행장은 하나금융경영지원실장 시절 김정태 해장을 바로 옆에서 보좌해 포스트 김정태 후보로 꼽힙니다. 하나금융은 내년 1월쯤 해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차기 해장 선임 절차에 들어갑니다.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.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. 서울경제TV 인접 secretivariat 이 sweetheart 서울경제TV 근처 Learning 한국외한 인접 엄마 leisure